다니엘씨, 이번 학기에 어떤 수업 들어요? 저는 심리학 수업, 수학 수업, 컴퓨터 공학 수업 들어요. 다양하네요. 이번 수업들 괜찮아요? 심리학 시험이 외울 게 많아서 공부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심리학 전공이라서 암기하기가 쉬워요. 도와줄까요? 그럼 너무 고맙겠네요. 다른 수업들은 괜찮아요? 네. 다른 수업들은 암기가 아니라서 공부하기 비교적 쉬워요. 다행이네요. 나중에 심리학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요. 네.